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고2 여러분들이 2020년 4월에 시험을 본 3월 학력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원래 고2들은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4차례의 학력평가를 보게 되는데 지금 시국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한 달이 늦어진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조금 공부하는 양이 줄어든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반성을 하시고 다시 계획을 좀 짜서 공부해 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런 식의 영상은 또 퀘스트로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험을 보고 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설 강의를 보는 학생들 자체가 멋진 거지. 그런 학생들이 고2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오히려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잘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됐네. 어쨌든 잘했으니까 그 얘기는 넘어가고요. 자 이쪽으로 와서 이게 이제 어떤 식의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보자. 잘 봐봐. 지금 고2 시험을 고2가 시험을 보게 될 거잖아. 보고 본 거잖아 지금. 얘들이 여러분들이 3월달, 6월달, 9월, 11월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범위를 보게 되는 건 11월달에만 전범위를 보게 되겠죠. 요 때 거. 요게 3학년이 됐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거라서 중요하긴 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본 거는 요거야 요거. 3월학력평가. 그럼 이 3월학력평가 때는 어떤 걸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냐면 고1 때 거를 가지고 보게 되겠지. 그치요? 해서 지금 여러분이 본 건 통합과학에 나와 있는 통합과학에 나와 있는 생명 파트를 보게 된 겁니다.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에휴 됐어요. 통합과학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면 되죠. 고2 때 열심히 해서 하면 되죠.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봐봐. 어떤 시험이든 간에 대충 볼 시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편하게 생각해 봐봐. 이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시험 성적이 안 좋은데 이때 좋을 수 있겠어? 그럼 이때 공부 잘해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이 기간 동안 놀겠어? 그러진 않더라고. 쌤이 보니까 이 파트에서 열심히 한 친구들은 여기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하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리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 열심히 해. 이걸 쌤이 어떻게 알았냐면 한 4, 5, 6등급의 학생들을 위해서 되게 기초적인 기본적인 뭔가 자료들을 제공해 주잖아. 그리고 숙제를 해와라고 하잖아. 그러면 쌤이 기획을 하고 머릿속을 생각해서 줄 때 4, 5, 6, 3, 4, 5, 6의 친구들을 위해서 보통 기본적인 걸 줬어. 근데 해갖고 오는 것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1, 2, 3등급 학생들이 4, 5, 6등급 학생들도 훨씬 더 많이 해와. 그 애들은 기본적인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 똑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해서 해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쌤이 거기서 뭘 느꼈냐면 쉽건 어렵건 이런 걸 떠나서 이 문제가 쉽고 어렵고 이 문제가 통합과학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항상 모든 거에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 자세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쌤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 얘기를 하려고 어떤 시험이든 우리가 편하게 막 볼 시험은 없는 거야. 여기에서 살짝 좀 그랬다면 다시 마음가짐을 다 잡고 이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험 대비해서 시험을 잘 보셔야죠. 중간고사도 마찬가지고. 또다시 여기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지금 우리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너무 많잖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한 번 여기서 좀 못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연습해 볼 기회가 있고 또 한 번 연습해 볼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럼 그 사이에 내신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기회들도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 자신을 리프레쉬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단계들이 이렇게 이렇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시험을 무조건 짜증나 이러지 말고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멋진 친구들인데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준비에 대한 얘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라서 한다고 보시면 돼. 여러분을 혼내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또 이제 우리 고2 학생들이 우리 되게 중요한 시기죠. 이때 고3으로 넘어가기 전 이제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이런 걸 잡아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고2 학생들이 배우는 생명 봐라. 고2 때 배우는 요 생명과학이 수능에서 물어보는 생명과학이랑 다른 교과서 씁니까? 아니요. 고2 생명 이게 고3 때도 그대로 갑니다. 고3 때도 같은 교과서 쓰잖아. 그렇죠?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개념 가지고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이때도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 혹시 여기서도 모르는 게 있었어. 고1 때 나오는 생명 개념이 이때로도 이어지니까 이 개념이 여기로도 이렇게 이어지니까 지금 쌤이 해설하는 것들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이때 내용이 이때도 간다 그래서 근데 조금 더 쉽게 공부하게 돼. 그래서 이 고2 때는 용어 글씨가 좀 이상하다. 용어라고 쓴 거예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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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정이긴 한데 어쨌든 정의 그리고 이때 나오는 여러 가지 실험탐구 탐구에 대한 과정이나 그래프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가 돼 있고 이렇게 공부가 돼 있고 이렇게 공부가 돼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는 문제를 푸는 스킬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 해서 지금 이 강의를 보는 고2 학생들은 용어와 정의와 탐구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에너지를 써가면서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해서 이제 학습법에 대한 얘기 또 이제 이번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바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쉬워. 어렵지 않아. 1번 갈게. 다음은 식물 세포에 대한 자료이다. 해서 이제 세포 호흡이 어디서 일어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럼 세포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죠. 세포 호흡은 미토콘드리아. 이거 생명과학 1에 그대로 나와. 2단원에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보솜에서 뭐해?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1번은 지금 미토콘드리아 이게 ㄱ이고요.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단백질이 ㄴ이 되겠습니다. 1번 답을 봤어. 답은 2번이네.